자기, 어디에 있다고 온 거야? 내가 세 번이나 문자 갖고 전화도 했는데 집에 오고 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전혀 너 같지 않은데? 일단 우리 45분 전에 이미 출발했어야 했는데 지금 내가 거기 전화해서 예약 취소해야 해 무슨 일 있었는데 자기야 어떤 아는 사람 만나고 왔다고? 그런데 그렇다고 말도 못해줘? 늦게 올 것 같다고 나한테 문자 한 통도 못 보내주는 거야? 그래, 나 화났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만 맞으면 바꾸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서 바꾸지도 못하고 자기야, 자기야 그래도 나 신경 안 써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말해야지 나는 내가 플랜 짠 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시간 맞춰 준비하고 아니,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 우리 약속 있던 거 까먹은 거야, 뭐야? 그럼 뭔데 자기야 자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너 지금 자기 진심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너를 통제하는데, 자기? 자기 내가 물어보자는 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는 거야 조금만 더 대화를 하자는 말이라니까 뭐라고? 선 넘지 말라고? 내가 너 심기 건드리기라도 한 거야, 뭐야? 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내 생각은 너가 불공평하거든 내가 불공평하다라 와 지금 내가 내가 뭘 듣고 있니 전혀 모르겠다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가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보낸 사람인 건 아니? 너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항상 어떤 경우든 존중해주고 너를 정말로 신경 써준 사람이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것뿐이야? 난 질척거리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내 머리 두잖아 난 통제적이지 않아 너에게 절대로 그럴 일도 없고 너가 도대체 무슨 연의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나도 민감할 때가 있어 하지만 나도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다 기브앤테이크란 말이야 어떤 연애 관계도 완벽할 수 없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랑 나는 한 팀이라고 너가 혼자서 밖에 나가서 네 친구들을 만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자기도 그에 맞게 내가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우리 원래 그렇잖아 우리 둘 다 선을 지키고 각자를 존중해주고 있고 마치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이해하고 싶다고 자기야 왜 그래 내 생각에 나 혼자만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 자기가 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알겠어 나는 평등하게 행하는 걸 믿는 타입의 사람이야 연애에서 파트너 관계를 믿는 타입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난 진실된 거와 서로 간의 믿음과 대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둘 다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둘 다 성숙하도록 이끌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그에 따른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? 연애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캐주얼한 색파 시추에이션이 아니라고 연애는 하나의 팀이야 왜 울고 있는 거야? 자기야 그러고 있으면 나도 울 것 같잖아 내가 자기 앞에서 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? 자기야 그저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 혼자나 할 수 없어 내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볼래? 제발 제발 저는요 다시 한번 더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는 그가 어떻게 생각해 어젯함이 그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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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